아 느끼신 거죠? 민아야 한 번 더 민아야 더 크게 해라! 말이 안 되잖아 뭔 말이 됩니까 지금? 박광정 민아씨 지금이라도 장난이라고 싫다면 내 귀엽다는 듯이 보람 먹고 집어지고 말겠네 내 딸이 내 딸이 그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간다! 질문이 있습니다 민아씨는 어떤 타입의 남성을 선호하세요? 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생각지도 못한 정별로구만 사장님 민아씨가 돌아올 때까지 우린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린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안돼! 죽어도 물러설 수가 없거든 내 맘을 감춰야 하는데 이상해 보게 돼 야야야야야야 특정으로 말이 있어 내 코미를 정확하게 너는 날씨에